여러분 안녕하세요 UAD 강좌 제 세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번째 시간에서는 AUX, CUE 그리고 이제 아웃풋 섹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오디오 미디 셋업에서 컴퓨터 소리를 콘솔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움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먼저 유니진 앰플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프리앰플을 걸었었는데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리브프리 를 걸었습니다 소리 작죠? 리브프리 를 걸었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다시 제가 키운 상태가 되고 이 리브프리 앰플 소리와 우리가 다른 소리를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패드라든지 패드로 해서 소리가 줄어들었죠 다시 패드를 끄니까 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또 로우컷을 이용해서 저음을 우리가 이제 깎을 수가 있게 되고요 위상 반전 스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위상의 소리를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인서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이내믹 관련 프로세서를 걸고 또 EQ를 걸었던 그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자 1176을 또 자연스럽게 제가 또 걸어 보겠습니다 이걸 걸어서 이 소리에 맞게 인풋을 올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레벨링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아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 VU 매트가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EQ를 이용해서 이번엔 저희가 이 EQ 이퀄라이저를 이용해서 어 자 풀텍 EQ를 저희가 한번 걸어 볼게요 레전더리 풀텍 EQ를 걸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소리를 뭐 할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 프리셋을 이용해서 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복스메일 이런 걸 한번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세팅을 이제 알아서 해준다 뭐 이렇게 어 기억하시면 되는 거 되겠죠 자 이걸 잠깐 꺼보면은 네 이런 소리가 되고 키면 또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네 두 소리가 분명히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 아마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로우가 좀 부스트가 되는데 부스트를 좀 끄고 어 로우를 좀 감소를 시켜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코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작동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삼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삼각형 대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하이도 좀 깎아 보고요 네 이렇게 까지가 지난주에 배운 거고 자 억스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억스는 먼저 어떤 지금 이 UAD 콘솔에는 두 개의 억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스 이 주황색과 파란색 억스 있는데 억스 1번 억스 2번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억스 1번과 2번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Q는 뭐 좀 잠깐 보내는 거라서 여기는 좀 다른 속성인데 이 Q랑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억스 1번이 1번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걸 걸 거냐면 여기다가 리버브를 하나 걸어볼게요 대부분 이제 별도의 이 걸 구입을 안 하시면 받게 된 게 리얼버브 프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잠깐 제가 걸어보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뭐 만드시기보다는 프리셋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콜 뭐 어떤 걸 가볼까요? 커븐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걸 해서 이런 형질의 리버브를 걸게 되고 우선은 이 리버브의 자세한 어떤 이런 파라미터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모르시면은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리버브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걸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단순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주황색에 걸었잖아요 그럼 주황색에 이거를 걸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채널은 바로 이제 리버브 트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억스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셋 셋 네 뭔가 다른게 들리시죠? 자 이렇게 리버브가 걸린 소리와 제 원래 목소리가 같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 게 이제 억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아 잠깐 이거를 끄고 네 또 2번 억스는 뭘 걸 수 있을까요? 네 2번 억스는 이번에는 여기다가 딜레이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딜레이를 들어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 P 딜레이라는 건데 Precision 딜레이 이거를 열고 여기다가 뭐 저희가 간단하게 또 여기서 2번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를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적으로 여러 가지 쓰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억스 두 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Q는 뭐냐면 이건 Q는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할 때 앞에 헤드폰 단자가 두 개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Q1, Q2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Q에 대한 세팅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각 Q를 올리게 되고 이 Q1을 올리게 된 게 이 Q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Q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Q아웃풋을 열어서 보시면 Q아웃풋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내가 Q1번을 소스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Q1번 소스 다시 말해서 이 라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믹스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폰 1번, 아폴로 X6는 헤드폰 1번으로 가게 된 거고 Q2번은 헤드폰 2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만약에 헤드폰 동시에 이 헤드폰뿐만 아니라 어딘는 다른 아웃풋에다가 똑같이 복사를 해서 보내고 싶다 여기서 이제 이러한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이 Q는 이 UED에서는 총 4개의 Q를 지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세팅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Q버스 카운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4개까지 올리게 되면 뭔가 이렇게 또 화면이 확 바뀐 게 보이죠 여기서 궁금하시면 이 샌드만 누르시면 이 샌드 부분에 날려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Q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오버뷰로 보는 게 아마 보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막 이렇게 여러 개 현란한 색깔이 보이는데 현란하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려달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Q3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Q3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미러링을 해놨는데 미러링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Q소스에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헤드폰 Q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다른 장비랑 연결이 되게 되면 두 개 이상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아폴로 X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X8에 있다 X8에 1번, 2번 헤드폰 Q가 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헤드폰 Q를 쓸 때 아웃풋을 통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러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DS로 보내든 라인으로 보내든 다른 장비에 1, 2번으로 보내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Q옵션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아폴로 X6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스터 섹션을 잠깐 가보겠는데요 이 마스터 섹션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같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레프트 라이트가 된다는 거 항상 원래 값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옵션과 클릭을 누르시면은 이제 원래 섹션 소수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웃풋을 눌러서 내가 이제 아웃풋 들어가는 소리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바꾸시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은 뭐 모인터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듣는 게 편하니까요 뭐 자세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콘솔을 이제 더 공부하시고 이 시스템이 확장되면은 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간단하게 이 페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의 드래그 이제 이 트랙패드의 드래그를 이용해서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솔로 하나만 듣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뮤트 같은 경우는 소리를 끄는 게 되겠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되고 또 이제 이름을 바꿀 때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 TLM10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이제 이걸 페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페어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누르고 여기서 링크를 하게 되면 페어로 되게 되는 거죠 스트레그 될 때 지금 한쪽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모든 프로세스는 다행히도 하나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CPU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도 있게 되죠 이렇게 들으니까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잠시 센터로 놓겠습니다 언링크를 하려면은 누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체 장비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링크 스위치를 누르셔서 연결해도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인서트와 마스터 섹션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은 이 아웃풋을 보통 재생을 할 때 이 아웃풋 소스가 바로 여기 콘솔로 들어오면은 이펙터 같은 걸 매길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이튠즈가 있는데 이 아이튠즈 소리가 바로 이 콘솔로 들어가면 이제 아이튠즈 소리가 우리가 약간 EQ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 가능한데 제가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디오 미디 셋업이라는 걸 열어야 됩니다 오디오 미디 셋업 이걸 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모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오디오 미디만 치시면 나오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니버셜 오디오 어떤 제품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시고 아웃풋으로 가신 다음에 컴피켓 스피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컴피켓 스피커스가 보통은 레프트 앤 라이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레프트 앤 라이트로 돼 있는데 이거를 버추얼 인풋 저는 지금 버추얼 인풋을 지금 두 개만 설정해놨는데 이건 뭐 여러 개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1번과 2번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소리가 바로 이제 이 콘솔로 들었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아이튠즈에서 간단하게 노래를 하나 틀어볼게요 뭐 이런 걸 한번 사운드 트랙 같은 거 틀어볼까요?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자 이런 걸 한번 틀어보도 했는데 자 이걸 들었을 때 지금 스테레오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버추얼 인풋을 들어가는 거를 스테레오 링크로 눌러서 만들면 스테레오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믹스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 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우리가 아까 썼던 풀텍 이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풀텍 이큐 레가스를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네 이큐가 바뀌게 되는 거죠 다양하게 이렇게 이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설정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UAD 인터페이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 방법들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면은 아마 쉽게 이 콘솔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많이 시도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노시다 보면은 뭐 이제 뭐 아시게 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UAD 강좌 세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